유뿌뿌뿌이 하우스 유뿌뿌뿌뿌이 하우스 유뿌뿌뿌뿌이 하우스 유뿌뿌뿌뿌이 하우스 시작합시다 우리 빨리 밥을 먹기 위해 밥 점심도 먹어야 되고요 저녁도 먹어야 돼요 내가 씻어올게 이거를 맛있겠다 토마토 먼저 깔고 다 씻어왔고 반으로 잘라주고 열심히 우리의 열정을 피워볼까요? 나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지? 이게 원래 신문지를 안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쉬운데요? 근데 불을 펴서 뭐해? 계란후라이랑 종자리인지 근데 있대 계란후라이라도 해 먹을 거야 샌드위치 그냥 햄이랑 계란이랑 넣으면 되잖아 애들이 아직 시작도 안 해도 이거 4개 걸어야 될 거 같은데? 이거 어떻게 해요? 뭐 해주실 거예요? 아 또 트와이스 아닙니까 떴다 한 방에 그냥 원샷 원피를 그냥 아유 아 이거 뭐 걸었었는데 아 진짜 이걸로 못했어요 이걸 내분해서 아유 의미 없다 의미 없어 인원은 의미가 없다 이거 하나 먹어보고 싶네 이거 묻혀서 먹어볼까? 소세지 같은 거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 먹어보자 하나 먹어보자 기다려봐 이걸로 내가 만들어줘 볼게 우리가 맛을 봐야 또 잘 만들 수 있으니까 그치 그치 일단 한 입씩만 맛을 보러 봅시다 유정은과 박지호였기 때문에 이게 했다 이거 진짜 이랬는데 안 붙는 거 아니야? 작은 불도 그냥 다시보자 이거 원래 너의 꼬치 안 붙는 거야 아니 혼자 계속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그 생과일처럼 만드는데 원래는 껍질이랑 껍질째 만들잖아 껍질째? 시간을 막 오래 드는 게 아니니까 다 벗겨야겠지? 어 벗기는 게 나을 거 같아 해볼까? 한다? 어 그거 해봐 껍질이 얘들아 다 했어? 우리 잎을 붙였는데 진짜? 그럼 그거 그을 수 있어? 아니 아직 좀 더 해야 될 거 같은데 끝이 왜 할까? 아니 제대로 큰 나무에는 안 붙었잖아 신문지에만 거기 붙어있고 계란이랑 다 그을고 싶어 안 매워 먹어볼까? 나 지금 갈까? 먹어볼까? 손이 흘릴 수 있어요? 하나도 안 매워 매운 거 있을까? 아니 아니 괜찮아 난 역시 아 이거 토마토 아니야? 응 난 역시 칠리소스 근데 별로 안 매워 맛있다 먹을 사람 먹어요? 그냥 코는 없는 것들 한 번 해드리겠다 언니 코 안 좋아했나? 응 지효가 코 진짜 좋아해 나는 스웨트콘 좋아해 난 스웨트콘 좋아해 이게 스웨트콘이야? 응 난 오히려 그 찹쌀옷 코드 입잖아 응 그리고 찐 거 먹는 것도 좋아한 거 같아 응 응 좀 별로 안 좋아해 뭔가 이 고무린다 올려줄까? 여기 여기 다스 어때 잘하고 있어?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과일을 설탕과 고무린다가 무슨 뜻이야 다야나? 이렇게 고무린다 섞는다 믹스 믹스 응 맛있겠는데 샐러드 맛있겠는데 샐러드 제대로 굳진 않았네 일살려탕 붙어? 응 붙어 계란을 올려 볼까? 계란을 그거 올려야 되지 않을까? 응, 두텁다 따로 나중에 이거 다 돌리고 나서 저 햄 올려도 맛있겠다 햄이 있나? 샌드위치! 아, 진짜? 베이컨 베이컨 맛있겠다 혹시 베이컨 한 장만 남을까요? 어떻게 될까요? 부족할까요? 베이컨? 써주세요 한 장만 감사합니다 언니 약간 뭔가 햄 같다 하몽 하몽 진짜 하몽 같다 하운드 구워야 되겠지? 잘 되고 있어요? 뭐 이제 다 했어요? 다 했어요? 다 했어요? 저 이거 기다리고 있어요 아, 그래요? 이제 하면 돼요?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네 네 첸지 해둘까요? 아, 괜찮아요 괜찮아? 네 뭐 가지고 가? 아, 너 그거 숨기고 있었어? 너? 그거 너비꼬 먹고? 응? 오늘 간식 진짜 많이 왔네 네 좋겠다 그래서 먹지 마요 와, 되게 예쁘게 더 많이 해 장갑이 있다고? 장갑? 어 장갑 여기 있어 있어? 비닐 장갑? 여기 아아 야, 너 잘 찾는다 여기 아깝대 아까 봤어 우와 뭔가 뭐야 이거 안 된 거 같았어 그치 맛있을 거 같아 대박 역시 이 성격 차이 소스부터 진짜 잘한다, 너 나 어릴 때 집에서 피자 만들었어 진짜? 응 주말에 오빠야, 이거 가지고 아, 이거 진짜 맛있다 야, 잘했다, 야 야 다리 고맙다 이거 약간 캠핑 때 바지 생각 portrait 하하하하 하하 아우 아우 안녕 잘 맞네 이거 신문지 하니까 제가 훅창 날린 줄 알았어 우와 우와 아니, 저게 여기 들어가는 거 같아 그래서 내가 쯔위랑 그 부엌으로 옮기죠, 어머어머 붙었다, 붙었다 그치, 이제 진짜 붙은 느낌이지 엄청 많이 들어가요 언니, 우리 이거 안에서 할래? 여기 들어가는 거 같아, 여기 그래? 완전 붙었어 아, 이건 정말 빼박입니다 맞죠? 전자렌즈 어디 있지? 여기 있나? 모모야, 다 됐어 아, 감사합니다 프라이팬 올려줄게 네 오, 비주얼 조금 느낌이 있네 그치? 우와, 우와 우와 우와, 나 이런 거 처음 해봐 이리 와봐, 이리 와봐 우와, 잘했다 일단 만들지 말까? 왜냐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식을까봐 아, 오케이, 오케이 그치 이렇게 하고, 비닐 같은 게 있었는데 우리 이걸로 어디에다? 아, 뚜껑 들어줘 아, 뚜껑 두 개만 더하면 될 거 같아 좋아 좋아 불멍? 이런 게 불멍인가? 불멍 좋지 해도 돼요? 이제? 네 아, 잠시만, 이거 따뜻해져야 돼요 아, 좀 기다려야 돼요? 네 좀, 예열 저 너무 배고픈데 저도요 뭔가 맛볼 게 없을까요? 빵부터, 빵부터 좀 끌까? 빵부터, 빵부터 좀 끌까? 그러니까, 떡이 있어요 떡이 있어요? 그냥 여기서 하자 여기서, 여기 왔다 갔다 버리니까 이렇게 살짝 빵을 누워서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그래, 진짜 많아 고흡 싱크대 밑에 오, 소리 봐 고흡 싱크대 밑에 거기는 설탕이 꽤 많이 둬야겠네 자, 해볼까? 한번 그어볼까? 하나 해볼까? 한 번 아니, 우리가 아직 안 따뜻해 아직 안 따뜻? 어 우리 이거 막 잘라가지고 꿀꿀 해먹을까? 그래 어 맛있겠는데? 네? 다윤아 다윤아 조금만 넣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적당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만 더 넣으면 좋을까? 어 눈이야 눈이 너무 아파요 내가 해줄게 우리 그거 안 갖고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우리 그거 뭔지 알지 눈물이 너무 아파 됐어? 와 녹는다 녹네 녹네 녹아 됐다 됐다 붙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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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을 저기다가 갖고 아 근데 커버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? 우와 야 이거 체중이 완전 어 그러네 그러네 와우 아 너무 시커네 야 괜찮은데 재영아 봐봐 같이 .. 좋아 우와 이거를 여기에 꽂아도 되고 나는 몇 개 잘라볼게 이렇게? 응 어 아 이 정도 했는데 하나 해볼까 만들어 볼까? 음, 봐봐. 이제 얼음. 탄산수, 탄산수 가져와서 얼음. 얼음. 바비. 이렇게 하고 꽂아도 되겠다. 그렇지. 굽지 말자, 우리. 아, 굽지 말고? 구워도 될 것 같은데 쟤네가 밥 너무 바쁘니까. 응. 난 좀 괜찮은데. 눈물이 나. 눈물이 나. 근데 몸과 약간 적응하면 괜찮아지는 것 같아. 조금 이겨내봐. 이겨내. 아, 여기 가운데 쪽에다가 계란을 할까, 같이? 그럴까? 아니면 햄 아니면 계란을. 햄 먼저 해보자. 해서 빵을 오래 좀 그어보면 될 것 같아. 그러면 그 위에다가 넣으면 되잖아. 아니면 내가 이거 색깔 있는 것도 해줄게. 하나 하나씩 해볼까? 오, 귀엽다. 그렇지.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내리려고 하는데? 잘 들어가? 와, 진짜 탱글탱글하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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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소코야! 야, 너 너무 이뻐. 하하하하. 귀여워. 하하!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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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해본 사람 있어? 안 해봤어. 솥뚜껑 진짜 처음이야. 솥뚜껑을 본 적도 거의 없지 않아? 맞다. 그치? 오! 그거죠? 응. 좀 기다려야겠다. 기다릴게요. 이게 불망이지. 나 그래 안 먹었어, 쟤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이게 어떻게 해? 묻었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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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. 이거는 어수 썰어봤어요. 귀여운데? 굽지 말고 그냥 꿀,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펼친 다음에 꿀 이렇게 빼잖아. 맛있을 거 같은데? 이제 탈옵이다. 학부모님들과 잘 receives. 고맙 거야! 뱉uckyn이 이렇게 시작할 때 stillHello. 우와. 일단 초과의의ging은 घ 치닫 tão 아기다. 너무 맛있었어. 첫 음료수. 마셔 봐. Potato, fish mg cm unnecessary. iği 근무기에 하거나 하는hand가 alguém. 이제 취향에 맞게 시럽 만드는 spot. 아, 시럽이 없구나? 이 때 매력을 입고 있어! 위치 너무 좋았고? 좀 기다려봐요, 딱! 좋았어! 오, 되게 좋은데요? 괜찮아요? 괜찮아요! 엄마 배고파요! 엄마 배고파요! 어, 기다려요! 야, 도비 진짜 여기 사는 애 같아, 소리가! 어, 시골이 시골! 누드, 여기! 한 번 꿀을 넣어보겠습니다. 음! 음. 새우 식감이 맛있어. 한 번 더 벗겨. 1개 말씀 안 해도 안 받지. 야, 되게 맛있어 보여. 하나 드셔보세요, 씨. 모르겠지. 음! 맛있어? 짬득? 이 표현 맞아? 짬득? 대박 전화 아닌데? 응, 이거 꿀? 와, 너무 맛있어 대박 이거 한번 먹어볼까? 역시 맛있었다 냄새! 그치? 냄새 하지? 맛있지? 이거 끓이 말고 실험을 둬야 할 것 같은데? 아, 따뜻해. 뭘로 해야 하지? 이렇게 해야 되나? 어, 여기야? 네. 아, 이걸 갖고 와서? 아, 이거 안 되겠구나. 너 어떻게 했어? 여기서 했어? 어, 이거. 우와, 진짜 맛있겠다. 노른자가 뚫뚫어버렸어. 진짜? 언니, 내가 만들었어. 맛있어? 맛있다,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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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괜찮지? 맛있는데? 하나 더 해볼까? 언니들 다 맛있대. 맛있어? 언니들 다 맛있대. 맛있어? 언니들 다 맛있대. 맛있어? 아, 귀여워. 어, 귀여워. 우와, 냄새와 이 소리와... 아, 귀여워. 난리 났구만? 난리 났어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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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